학생 올라와봐 이거 가져가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저씨는요? 공부 열심히 해 장동수 우산 어딨어 아주 착한 척은 위아저씨 깡패야 아저씨가 더 깡패같으신데요? 웃지마라 감사합니다 숭진박모양은 학교를 마치고 혼자 귀가를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숭진박모양이 아직 어린 학생이란 점을 고려해 원한이나 채무등과 같은 개인적 원인보다는 성폭행이나 묵지마살인등과 같은 사회적 원인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구성아 아가 피해놔아! 32번 버스로 손 따라 다시 싹 뒤져 여기서 빡패만 뒤지지 말고 근처 노래방 술집 목우락실까지 다 뒤져 열려 그녀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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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 career าย John 그녀들 그녀들 그녀들